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번에서도 거의 한 달 만에 선발인데 열심히 한번 해봐야죠. 이번에 이김에 또 골로 오면 오마카스 하나 사주세요. 시영이가 사는 거잖아요. 시영이가. 오늘 한번 오마카스 먹으러 마시죠. 시영이가. 시영이가. 오늘 시영이가 뮤직이에요. 많이 약해. 한 번 더 튼다. 브라질 노래. 시영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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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라지를. 브라질이들이 좋아하는 노래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. 이렇게. . . . . . . . . . 너무 기고 최근 이제 돌아온 지가 올해 2년째인데 그지? 올해 2년째인데 아직 우리가 원정에서 뭐 몇 번 안 했겠지? 뭐 한 두 번? 이번이 뭐 세 번째쯤 되겠지? 근데 아직 뭔 일이겠네? 어때? 승부에 꽉 하고 당겨? 나는 좀 당기는데 대전이 뭐 최근에 내가 한 4,5경기를 보니까 좋아 내가 마음에 들어 태도들이 애들이 벌써 딱 태도 같은 걸 보면 딱 하고 기다려 딱 기다렸다가 모든 공을 치려고 애들 써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에너지가 있어 오케이? 오케이? 되겠어? 야 오늘은 싸우는 날이야 상대가 좋아 나는 기다리는 팀 재미없잖아 그지? 근데 상대가 좀 나오는 팀이잖아 그지? 그러니까 얘네들 싸우고 또 싸우고 하는 거야 아 어이 분리! 지금 부터 자, 게임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. 하나, 둘, 셋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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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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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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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